1주당 2매 이내 구매 한 주간에 중복 방지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5부제도는 월요일부터 시행되니까 사람들이 생년 기준인데 그것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거예요 국민들도 알고 약국도 알고 숙지를 해야 약국들이 혼선이 없고 생년 기준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니까 2와 7이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저는 화요일 날 가보려고 합니다 조달청하고 식약처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물류센터하고 가까운 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생산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물류센터로 모이게 하는 작업은 또 그쪽을 개선하는 거는 좀 빠른 시간을 하고 있어요 일자랑 이제 시간, 발행 시간, 약국명, 소재지 수량 해가지고 배송 완료처, 판매 가능 양식자 다 내일 배송되는 수량으로 이렇게 지금 양식에 맞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해 일정 시스템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만약에 뭐 황사 마스크 50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? 5장씩 가져가니까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침에 오시는 분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계속 여러분 오세요?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